네, 안녕하세요. 쇼미대템의 성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짱! 짱! 네, 얘는 풀 컬러로 된 크로매틱 튜너인데요. 다다리오에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최초의 USB 충전 클립 튜너예요. 이렇게 떼서 보여드리면 여기 뒤쪽에 이렇게 5핀으로 USB를 충전을 해서 건전지가 안 들어가는 그런 튜너입니다. 한 번 완충을 하면요. 2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. 그럼 굉장히 오래 사용하는 거예요. 거의 뭐 안 단다고 보시면 되죠. 그리고 이 헤드 부분이 360도 회전을 해서 어느 각도에서건 아니면 빛 번짐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회전의 느낌으로 좀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여기도 회전이 되고 그래서 어느 각도로든 조절이 가능해서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튜너를 볼 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편하네요. 내 방향으로 헤드를 움직여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고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배터리 모양이 있는데요. 좀 충전이 필요하면 빨간색으로 변하고요. 그리고 완충이 되면 초록색으로 변해요. 지금은 충전을 하다가 저희가 말아가지고 노란빛이 나요. 노란색, 주황색. 초록색으로 변하려고 하다가 말았어 지금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부분은 이제 온, 오프예요. 이게 오프된 거고 한 번 더 눌러주면 온이고요. 이 양쪽의 화살표 위, 아래는 업앤따운은 캘리브레이션입니다. 그래서 지금 440으로 돼있고 업을 누르면 441 아, 440이죠 지금. 한 번 더 누르면 441로 됐죠. 한 번 더 누르면 442 그러니까 내려서 440으로 맞출게요. 네, 인클리브레이션만 해서 되게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인 이제 크로매틱 튜너라서 사용하실 때는 엄청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, 네.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죠. 오케이. 아, 이제 밧데리가 이제 충전하다 말아가지고 빨간색이 되려고 그래, 막. 네.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으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앞에다가 해도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에다 딱 하면요. 내가 볼 수 있는 거면 뒤쪽에다 하면 앞쪽으로 공연할 수 있을 때는 얘가 안 보이게끔 보통 튜너 보이는 건 되게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작은 헤드임에도 불구하고 뒤쪽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의 감쪽같은 튜너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가격은 38,400원대고요. 360도 회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USB 충전 타입의 다다리오 클립 튜너 넥서스 360 얘는 되게 감쪽같이 이렇게 되네요. 그쵸? 튜너인지 잘 모르겠죠. 오, 반응 속도 진짜 멋있네요. 보이지 않는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. 나만의 튜너 타다리오 클립 튜너 360 넥서스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Japan's